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기업체 특별강연 여기 돼 있죠? 경자년 새해맞이 기업특강 서울 여기 강남구죠. 강남구 학동 학동역 8번 출구에 있는 유니마이트라고 하는 패브릭 그러니까 의류 혹은 원단 그 다음에 이불 뭐 커텐 이래 들어가는 다 원단들을 다루는 이런 아주 좋은 기업에서 저에게 새해맞이 특강을 해주셔서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전세계 백의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혹은 유저 여러분 정말 그리고 또 여기 모이시는 유니마이트 사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백의성 강사라고 합니다.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 새해맞이 특강에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나요? 예 다 오라 해서 오셨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특강을 하긴 하시죠? 예 이게 그래서 처음을 제가 장식하니 제가 잘 못하면 다음부터 비슷한 거 한다 하면은 아까 상무님이 어디 계셨는데 예 상무님이 그런 거 말라고 할라 합니까 왜 내가 경상도를 하느냐고 대구입니다 라고 저하고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사님도 대구시고 상무님도 대구시고 그런 거 말라 할라 합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새해부터 일을 해야지 오늘 만약 제가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그게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넘겨달라 그러면 이제 넘겨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예. 눈빛을 잘못하게 되면은 예 그 잘못된 눈빛으로 오독할 수 있으니 제가 다음 하면 넘겨주시고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또 이전으로 돌려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요렇게 다 이게 유튜브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아이고 백이성 강사 강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경자년 예 많은 그 또 우리 참 어머님 성함이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참 부르기가 사실 적기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예 그래서 새해에 오지 마라라고 하는 주로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예 그래서 새해에 오지 마라 이런 분들도 좀 계신다고 그래요. 설날에 경자년 봄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거 하기 싫다고 예 그래서 새해 마치 기업 특강 예 백이성 유튜버입니다. 뭐 역사 강사 아예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만 할 게 아닌데요. 자 다음 넘겨주시죠. 근데 오늘 다음 하시는 이분이 그 헤어스타일이 거의 손오공의 그 헤어스타일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일본의 그 한 요코하마 정도의 스타일이 아닌가 동경 바로 밑에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머리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이때 강의가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느냐 우리 김태정 이사님이 오셨던 강의입니다. 이 강의가 예 오셨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찍었던 겁니다. 이 이사님의 소개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기 뭐 위아래를 나누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이 실무진들이 그 강의 들어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하고 이사님한테 올려보십시오 빡고 먹죠. 그렇지 시간이 많은가 봐 뭐 그렇죠 예 그게 몇 시간짜리인데 한 번 하면 두 시간인데 진짜 재미있게 잘해요 두 시간이나 그걸 듣고 있어 그러면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이십대 국회에서 제가 정책 보좌진으로 잠깐 일을 했었습니다. 육십의 역사 크리에이터 브랜드 텔러 포 백이성 강사입니다. 요 템플릿에서는. 대문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대문자로 브랜드를 스토리텔링 하는 남자 이 말입니다 유니마이트도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유니미트 아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맞죠 다이너마이트가 y가 i잖아요 유니미시다 그죠 예 유니미시랍니다 작가님 그 자막 쓸 때 참고하세요 예 미시입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제가 이렇게 공식자 청년 교육을. 한 오 년 동안 이백 회 가까이 공공기관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공식자 청년 교육은 니가 어떻게 하는데 니는 뭐 얼마나 청렴한데 그렇죠 너도 경영을 해봐라 청렴하게 되는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공공기관이라고 여기는 기업인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청렴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촛불 들고 다 뛰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나가라 하면 아니지요. 그다음에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라고 여기는 기업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우중 회장이 작고하셨죠 회장 또 회장님이라면 또 반감 가진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오면 니의 본색이 드러났다고 그랬죠. 자기의 본색도 드러난 거지 악플로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격이 다 드러난 거죠 그래서 대우 세계 경영 연구회라는 것은 과거에 그 대우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하기 전에는 대우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거를 인가를 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으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기 용인의 처인구에 가시게 되면은 백암면이라는 곳에 고등기술연구소라고 하는 옛날에 김우중 회장이 거기에다가 정책연구소처럼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 옆에 골프장도 있고 자기가 축구 옆에 회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대표 축구훈련장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 SK나이츠 선수단 건물로 쓰이고 있어요. SK나이츠 농구단이죠. 그래서 GYBM이라고 해가지고 김우중 회장이 작고할 때의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GYBM의 청년 창업연수를 활발하게 이끌어 달라 이러고 돌아가셨다. 이게 뭐냐면은 글로벌 영 비즈니스맨 이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GYBM. 이 동남아시아 4개국 베트남 그 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예 요거는 베트남 요거는 이게 타일랜드까지 요렇게 4개 국가에 파견할 때 그 해당 역사를 배워가지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뭐 역사뿐만 아니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 뭐에 종사했던가에 전부 용접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제자들이 저한테 늘 자랑스럽게 자기가 이렇게 철가며 쓰고 용접하고 있는 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줍니다. 아마 누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찍어서 하는가 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기술이고 머리가 좋아야 되는 기술인지를 수학 강사가 그걸 알 수가 없죠.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뭐 제가 이래가지고 유튜브 댓글에 아주 좋은 게 달렸대. 수학 강사는 없어도 나라가 돌아가지만 용접공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진다.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다음 넘어갔습니다. 이천이십 년 달라지는 것들 뭐 처음부터 정치 역사 이런 거 나오면 뭐 사람들이 뭐 저 아까 저 여자분처럼 중간에 나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는 좀 가볍게 오늘 뭐 어차피 일부 이부로 나누어서 두 시간 하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저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면요. 저 사람이 어찌 됐나가 아니고 유튜버로 쳐다보시는 분들하고 눈을 한번 탁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나이들이 다들 한 몇 분만 빼면 20대 아니신가요? 한 몇 분만 빼면 아니신가요? 영업하시는 거니까요. 아 이거 뭐 이것도 영업이지 영업해야지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그거잖아요. 제가 잘해야 내년에 다시 이걸 연다니까요. 아니 잘못해보세요. 마 생산에 집중하입시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도 해요. 그 돈 있으면 회식하입시다. 그래서 제가 보세요. 일 내일 배움 카드가 생겨나더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들로서는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을 활용한다는 자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건 정확한 얘기예요. 단 구직자와 실직자 그리고 전체 재직자와 이직 예정자로서는 이건 아주 희소식입니다. 예 정말입니다. 구직자 재직자 구분 없음. 자 최저시급은 팔천 오백 구십 원 수습직은 일 년 계약서 작성에 한해서 어떻게 구십 퍼센트까지 지급하는 거는 인정하겠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저기 요 바로 옆에 동네가 청담동 아닙니까 청담동에 구십 억짜리 빌딩을 사신 모 유튜버께서. 누군지 다 아시죠 어린이 유튜버께서 구직 광고를 올렸는데. 그 영상 편집하는 거를 이 돈보다 떨어지는 칠천구백 원으로 계산했던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처음에 올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유튜버를 찍어봐야 편집자가 똑바로 안 해주면은 어떻게 그게 조회수가 나오느냐. 그죠. 이거는 지키라고 있는 규정이에요. 그죠.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폭리를 취하면서 편집자한테는 꼴랑고 돈 주냐. 그러니까 한 몇 시간 만에 내리고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까. 실무자의 실수다. 그럼 그 실무자는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실수를 한다고. 저도 구직 광고를 작성해봐기도 했고. 누군가 구직 광고 올리면 저도 관리자의 입장에서 그거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세 번, 네 번씩 체크합니다. 절대로 내 감독을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작성할 때에도 해당 실장님, 이사님, 제가 의원실에 있었다 했잖아요. 그럼 저기 뭐야 보좌관. 의원 다 도장이 있어야 인제 딱 업로드 됩니다. 최저 시급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 그리고 사십 시간 플러스 열두 시간 정규 오일 동안 월화수목 금에 하는 거는 사십 시간 열두 시간까지는 연장 근무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오십이 시간이다. 요거를 간편하게 생각해서 오십이 시간까지는 되는구나. 아닙니다. 정규는 사십 시간이래. 오십인 이상의 삼백인 미만 직업장으로 확대합니다. 요거는 대기업의 그런 그 뭐 부설 연구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다 적용합니다. 오십인 이하는 그러니까 오십인 이상이니까 오십인 미만은 조금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거는. 예. 왜냐하면 그 너무 기업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예. 그 다음에 4번 공휴일을 공휴일이라고 하는 건 소위 뭐 말 그런 거 있잖아요. 8.15 광복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사실 규정상으로 보면 공공기관의 휴일이랍니다. 민간기업은 안 휴에도 됐었대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삼백인 이상이면 2021년 1월 1일부터 뭐야. 유급휴일로 이게 바뀐다. 민간기업도 유급휴일로 바뀐다. 삼십인에서 삼백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인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요거를 의무적용한다. 왜 요 규모가 왜 그렇겠어요. 왜 늦게 하겠어요. 금방 하면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이거 지킨다고 막 있는 사람을 막 자르고 이러면 그거 아주 안 되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4월 달에 총선도 있는데 그런 모험 수를 두겠어요. 폭동이 일어나지. 안 그렇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2020년 달라지는 것들. 요 숫자에서 왜 빨간색이 2200 이래 되는데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와이프가 PPT를 다듬어달라고 했더니 요렇게 해놔서 뭐 이러면 좋나 싶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이제 PPT를 잘하거든. 우리 와이프가 공대 여자예요. 그래 뭐 센스라기보다는 부산사람에는 센스 이랄라 다 참았습니다. 센스라 이거는 이제 그거고 센스 아유 참 이상해. 그래가지고 라기보다는 막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괜히 뭐 밑에 요런 것도 안 해 놓고 여기 삼 페이지다 이 말이지 예 그죠 예 그래서 아유 요런 거 세밀하게 이렇게 한 번씩 언급 안 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번에 요거 좀 다듬어 달라 그러면 다듬어 주도 말도 안 해 주도 이래 버립니다. 그래서 해 줘야 됩니다. 했습니다. 다음. 자 이제 조금 무거운 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국제 정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데. 에이 강사지 괜히 뭐 있는 척해 보이려고 저라는 거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하면 유튜브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틀렸다고 막 난리예요 그렇죠. 유튜브의 위력을 보셨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금방 그 이렇게 뭐 십만명이 넘어가면 무슨 실버 버튼을 받고 백만명이 넘어가면은 골든 버튼을 받고 뭐 꼭 이거 옛날에 그 저기 라디오 진행자 같아 뭐 실버 마우스 골드 마우스 그 다음에 저기 이종환이 제일 높죠. 이종환 돌아가신 이종환 디제이가. 그 다음에 저기 뭐 누구야. 천만명이 넘어가면 다이아 버튼. 그 다음에 오천만명이 넘어가면 루비 버튼. 그 다음에 이제 1억 명이 넘어간다. 1억 명이 넘어가면은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명이 넘어가는 거는 이제 우리 지구상에 두 분이 계십니다. 퓨디파이라는 그 게임. 하는 분하고 그 다음에 티싱어라고 하는 티 뮤직 티 시리즈라고 하는 인도 유튜버. 여러분. 북한의 이설주가. 유튜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자기의 일상을 찍어 올리면서. 김정은하고 같이 이런 것도 하고. 퓨디파이가 한 이 등 되는 거는 아마 시간 문제이고. 전 세계가 아마 구독을 누를 겁니다. 와 유튜브로서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순식간에 아마 레드 다이아몬드까지 실버부터 해가고 한꺼번에 배달될 수도 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씨가 유튜브를 딱 시작하자마자 삼일 만에 백이십삼 만 구독자. 예 삼일 만에 그래서 실버하고 골드를 같이 받은 것도 우리나라 유일한 기록이라고 예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거는 YG 패밀리의 블랙핑크가 제일 높습니다. 구독자가. 근데 그거는 YG 패밀리의 인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유튜버로서 가장 높은 거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유튜버입니다. 여성 가수인데 김정화 씨라고. 그 정의 J 하고요. 화가 꽃 화자라서 플라워의 플라. 그래서 J 플라라고 하는 우리나라분입니다. 경기도 안산 출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김연아도 김연아라고 외국 아나운서가 쫙 소개하는데 소속 관생이 경기도 이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소속이 경기도다 이라니까 외국 사람들은 박수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상한. 국제정세를 알아야 되는 이거 보세요. 이 여러분 제이플라이라면 그게 뭔데. 제이플라라는 가수는 커버송을 부르는 가수입니다. 커버송. 제이플라의 2011년도인가. 하여튼 첫 번째 방송이 있어요. 제이플라 첫 번째 방송. 안산의 복층 원룸에서요. 기타 치면서 불러요. 걔가. 1년이 넘도록 구독자가 뭐 천명인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그마치 1476만 명. 1476만 명. 그때는 다 국내 소속사들이. 그때 한유가 엄청 뜰 때잖아요. 그렇죠? 국내 소속사들이 다 던졌습니다. 너는 안 된다고. 춤도 안 되고. 뭐 안 된다고. 떴는데 지금은. 국내 소속사가 수백억을 갖다 주고 당길라 해도 안 됩니다. 안 갑니다 국내 소속사. 원한 입. 그렇죠? 예. 나를 나에게 뭐 욕감을 줬어 이거 아니겠지.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 루이스 폰스이라는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 히스패닉계 가수가. 데스파시토. 그 스페인어로 느리게 느리게 천천히 천천히 이 말이거든. 옛날에 그 아바의 노래 안단테라는 노래와 거의 비슷한 건. 그래서 안단테는 대부분 아시는데 데스파시토 이러면 그게 무슨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그 노래를 루이스 폰시가 실제 자기가 이제 저작권자잖아요. 불렀는데 한 600만 조회수 정도 지금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이플라가 그거를 커버를 했는데 일억 7천만 뷰가 나와요. 데스파시토 남자 가수의 노래를. 여자 가수가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은 저작권이고 뭐고 없어 신인 가수들이 다. 곡을 들고 와서 제이플라 보고 제 노래를 한 번만 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이 노래가 세계적으로 뜹니다. 우리나라 노래는 절대 안 불러요 방탄소년단 거 빼고. 절대 안 불러. 절대 안 불러. 왜 소속사로 안 갈 거니까 괜히 그 부를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야 이 우리 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이플라를 능가하는 인재는 없다. 맨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고 그 여자분이 얼마나 그 23살 여자분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1년이 넘도록 구독자가 천명도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지금은 몇 살인가요? 지금은 33. 지금은 누구보다도 화려한 30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참 잘해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저 같은 사람은 저보다 나이는 많이 늦지만 그분은 대선배님인 거예요 동종업계. 그러니까 참 존경심을 가지고 보는 거죠 대단하다 그분의 사생활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고요 예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예. 그렇게 보십시오 넓은 세계관을 요구하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유튜브라고 하는 세계는. 그 안에 이상한 사람도 많고 정말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뭐 같은 사람도 많고 막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도 그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에 그렇게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 1월 5일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준비는 1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8년 11월에 처음 시작해서 두 달 동안 저는 수많은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나이 44살 돼가지고 부산 사투리나 삑삑거리는 게 뭔 놈의 글의 긴 강의를 가지고 승부를 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텔레비에 역사 강사들이나 강사들 봐라 깔끔하게. 여러분 김창옥 강사나 설민석 강사를 생각해 보세요. 깔끔하게 연예인처럼 생긴 외모에 조그만 해가지고 서울말을 아주 이렇게. 그렇죠? 최진기 강사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서울말을 제가 쓰면 아마 제 지인들이 화면을 박살낼 거예요. 이 자식이 죽고 싶어서 진짜. 그렇죠? 너 뭐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면 그런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비난받는 거에 굴복해버릴 수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세계관을 가지고 확신을 가져야만 처음에 조금 안 되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의 아이템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느 아이템이 좋은가? 어느 아이템이 좋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바라는 거는 긴 강의지. 뭐 짧은 브이로그나 여행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행기도 올려봤는데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 강의를 하면 그게 조회수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일 날 밤 자정 그러니까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한 인간의 억만장자 스토리를 쭉 재테크로부터 해서 올렸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나 무슨 원리로 사업을 했는가 월트 디즈니 이렇게 올리니까 그게 열두 시에 이제 탁 올라갑니다. 지금 조회수가 얼마쯤 되게 이제 한 3일이 채 안 됐죠. 거의 한 7천 조회수 정도 가고 있습니다. 7천 조회수 정도.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적으로 매일이 옵니다. 여러분 그린란드에 계시는 지인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잘 물어봅니다. 그린란드에 한국 교포가 몇 분 사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린란드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시죠? 알래스카의 반대쪽 위에가 되겠죠. 알래스카 이 위에는 북극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린란드. 캐나다 옆에. 이게 이제 덴마크 영토입니다. 지금 독립 하나하나 트럼프가 독립을 시켜준다 했다가 쌩 까버렸죠. 호텔 세운다 했다가 누가 자겠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 그린란드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 잘 듣고 있습니다. 매일이 옵니다. 칠레에 계시는 분이 아유 잘 듣고 있습니다. 아르센티나에 계시는 분도 잘 듣고 있습니다. 싱가폴, 중국, 일본. 제가 어제는 사천시청 저기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사천시청에 가가지고 징기스칸을 강의하고 왔더니 그걸 한다고 이제 벽보가 딱 나와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유튜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만 아이고 거기 댓글에 저 깜짝 놀랐어요. 샌다이에 도와주십시오. 도쿄에 도와주세요. 뉴욕에 도와주세요. 말로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참 뭐 울산에 와주십시오. 감사하죠. 야 울산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제 주변의 친구들은 저를 유튜브 할 때 반대했던 찬성했던 똑같이 고 댓글을 보면서 같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없잖아요. 그러잖아. 이제 와서 시작하려니까 좀 멋쩍어. 내가 백이세이 할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뉴스의 국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이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싶으면 정확하게 그날부터 한 일주일 동안 그 사건이 벌어지고 일주일 동안 유튜브의 그 나라에 관련된 조회가 뚝 떨어지는 걸 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이고 그거 수습하기도 바쁘고 그거 하기도 바쁜데 내가 보고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 9월부터 작년 11월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제 강의 조회수가 줄었을까요? 높았을까요? 줄었죠. 당연히. 전부 저 촛불 들고 나간다고 내가 누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 두 달 동안 호주하고 뉴질랜드에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빈도수가 줄었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줄었죠. 여러분들이 꼭 국제정세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글로벌 마인드하고 관계없다 치더라도 내 자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조카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 나는 공부를 못해도 내 자식은 잘하기를 바라거든. 나도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니까 웃긴다. 내 딸이 더 웃기는데? 하여튼 내 애가 아이씨 몰라. 내 큰 애가 지금 초등학교를 들어가요. 둘째 애는 유치원을 들어갑니다. 부모로서 가장 긴장되는 게 뭘까요? 제발 우리 애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마 초등학교 근무 유치원 근무를 내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아이들을 이 교사라는 직업을 참 숭고하게 생각해서 정말 내 맡은 아이들에게 시대에 맞는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선생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선생님이 걸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아빠의 심정입니다. 맞죠? 제가 강사다 보니 더 그렇죠. 내 강의를 내 딸이 보면 안 돼요. 내 딸이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는 모습만 봐야 돼. 아 우리 아빠가 하네? 이런 정도만 봐야 돼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걸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되면 애를 데리러 이제 태권도장을 갔습니다. 이렇게 태권도장을 가가지고 사범님 안녕하십니까 이랬더니 관장하고 사범님 둘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예 예 제가 누구 아빠입니다 이러고 하니까 저희 아버님 저 혹시 백이성 강사 아니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유 유튜브를 보시나 보네요. 그러니까 아 예 제가 자주 봅니다. 순간 이럴 줄 알았으면 양복을 입고 올 걸 그랬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와이샤츠를 갇혀 입고 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머리를 한 번만 드라이를 하고 올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오고 엄마를 보내는 거였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운동화도 신고 막 이래 이래가 왔습니다. 아유 어떻습니까 여기 아파트 옆에 사시는데. 예 우리 저기 그 학부형들한테 이 자랑하게 저 사진 좀 찍으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제대로 입고 와서 그냥 제가 나오는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 나쁜 짓도 못 하겠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큰 딸내미는 우리 아빠 유튜버예요 뭐 이러고. 남북 분단 현실에 직면할 경우 평화 통일은 민족의 소원입니다. 남북 통일되면 가장 많은 수요를 자랑하는 게 뭘까요. 원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옷을 입어야 될 거예요 옷을 입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커튼을 다 달아야 될 거고. 맞죠. 이불을 덮어야 될 거예요. 춥잖아요. 맞죠. 우리가 북한을 볼 때 뭐라 그래요 자꾸. 뭐 헐벗고 굶주려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실제로 사람이 불신착해서 헐벗고 굶주리진 않았다 손 씨더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민 주변에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서지혜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안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은 안 입고 있겠지. 우리가 할 정도로 이렇게 따뜻한 난방이 돼가지고 한겨울에 내가 이런 복장으로 강의해도 몸 안에 열로서 지탱하는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거기는 더군다나 거기에서 제일 따뜻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지역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도 일본에 수출하십니까.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돼. 한일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의 투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사님들이 가슴 졸이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한 삼일은 괜찮다 해도 아니다. 한 한 달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렇죠. 먼 우리나라는 이게 외풍이 심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건실하게 잘하고 있구만. 따라서 올 한 해 주목할 만한 세계사적 이벤트들을 짚어봐야 합니다. 2020년 1월 달에. 예전에 1979년부터 83년 사이에 아니다. 76년에서 80년 사이인가 TBC 동양방송에서 했었던 달동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추상민이 자기 아버지 추송 씨가 나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달동네라고. 거기 보면은 드라마 대사에 실제 그런 게 있어요. 배추장사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아유. 아유 뭐 그 국회의원 선거 처리돼갖고 누가 이렇게 오니까 나는 뭐 그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쪽에 아무 관심이 없어. 누가 되든 누치되든 내한테는 배추 한 포기 사가는 손님일 뿐이야. 나는 배추 한 포기 팔아본 적도 없고 가요 이랍니다. 그게 지금의 맞는 소리인가요. 지금 누가 그런 소리 하면은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야 무식한 사람. 민주주의의 백성 자격이 없는 거야 그거는. 왜 민주주의는 백성이 왕이에요. 프레시덴트는 하인이야 하인. 프레시덴트도 하인인데 뭐 그놈의 국회의원 새끼들이 뭐라고 안 그렇습니까.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국왕은 다 보고서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고급 보고서. 그 안에 뭐든 꼭 있습니까. 국제정세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왕이나 우리가 고종이나 순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왜 싫어합니까. 철종 이런 사람은 왜 싫어해요. 그렇게 19세기에 서세동점의 제국주의가 그렇게 치고 들어올 때에 어째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군사적인 대비를 왜 하지 않았는가.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하고 일어나니까 걷다 대고 기관총이나 쏘고 말이에요. 갑오농민전쟁 때 말이죠. 막 이놈들을 갖다가 비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래가지고 나라도 지키지도 못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생해요. 묘양산에 가보지도 못하고. 백두산은 사진으로나 봐야 되고. 그렇죠. 안 그랬으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중국한테 천지도 반 동가리 뺏겨가지고 지금 우뚝하고 저뚝하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 못 찾아오는 게 무슨 주체래. 북한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아서 주목할 만한 세계사적 이벤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거. 국민들에게 옛날에 민주주의 이전에 국왕이 받아보던 보고서를 다 유튜브만 클릭하면 모두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수업료로 광고는 스킵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광고를 건너뛰기를 하게 되면 저에게 아주 큰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특히 제 와이프가 대단히 싫어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는 건너뛰기 하시겠다. 저한테 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 삼십 초밖에 안 되는 거를. 예 다음 거 예. 다음. 예. 첫밤부터 지도 빡 나옵니다. 역사가 현재를 이해하는 데에 이 역사라는 부분이 조금의 도움도 주지 않는다면 이 강의를. 개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로 강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좀 큰 시각을 가지고 경영진뿐만 아니라 일반 사원들도 마찬가지. 큰 시각을 가지고 옛날도 쳐다보면서 오늘날도 해석할 수 있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면 이보다 좋은 교육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뭐야 페이브릭이 하나 있잖아 원단이 여기. 옛날에는 원단이 중심이었다고요. 밥 안 먹고는 삼일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독한 마음 먹으면. 너는 굶어봤나 삼일은 굶어봤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사람이 굶어봤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만. 옷 안 입고는 단 10초도 못 삽니다. 공동체 사회에서. 맞죠? 절실하게 느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실크로드인가. 어제 징기스칸 부하 조직의 구축 원리라는 것에서 뭐냐면 장안에서부터 여기 콘스탄티노플.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끝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지금 뭐야. 이스탄불이잖아요. 그렇죠? 동로마 제국 때는 바이잔티움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보세요. 바이잔티움도 Y라서 제가 I로 발음하니까 유니마이트라고 제가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도 이 지역이에요. 여기 체첸 지역에 폭파하는 거였단 말이야. 노벨이. 그래서 제가 이게 역사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유니마이트. 그래서 장안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비단이 나는 지역도 있고 안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말이 특산품인 지역도 있고 당뇨기가 특산품일 수도 있고 몽골리안 가젤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슴이 특산품일 수도 있고. 특히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이라크가 있는데 이 이라크의 북쪽에 가면 독특한 원단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모슬린이라고 하는. 그 모슬린을 생산하는 도시가 모술이라고 하는 이라크의 도시입니다. 모슬린이라고 하는 그 모슬린이 여기. 이게 딱딱한 바닥의 이런 재단이면 모슬린입니다. 모슬린입니다. 모슬린에서 나는 린넨 이 말이죠. 그런 게 될 수 있으니 국왕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 국왕들 각 길이 지나가는 주변 지역이나 직접 통과 지역의 국왕들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어요. 내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 패권을 잡았으면 좋겠다. 경제 패권이 어떤 거예요? 내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의 특산품을 살 때 내 지역의 특산품은 조금 주면서 다른 지역의 특산품이 좀 필요하면 그걸 왕창 사게 하는 갑질. 그렇죠? 갑질이잖아. 맞죠? 그게 경제 패권이에요. 즉 이때 요기 요게 쓰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기 장안에서부터 이스탄불까지 최강국이 누구예요? 종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장안에 루의 고치 및 실크라고 하는 새로운 성분이. 이 전체의 화폐의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 그렇죠? 요거를 나중에 실크로드라고 확립을 시킨 사람 뭐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만큼 요런 거는 다 있었겠지. 요걸 아예 딱 연결을 시켜서 전 이 실크로드는 다 내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사람 누구야? 징기스칸이에요. 그 사람. 그게 부하 조직의 원리, 제 1원리입니다. 화폐를, 세계 화폐를 모두 장악했다. 지금 시진핑은 1. 영토는 청나라처럼, 정치적 영향력은 징기스칸처럼. 왜? 민주주의를 몰라요,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체험을 안 해봤다고. 민주주의가 뭔지 체험해 보려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반장 투표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6년에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 언제 한 번은 자기가 선거에 나가봐야 돼, 후보로. 예, 이번에 과대표에 출마한 누굽니다. 아니, 반장에 출마한 누굽니다. 패배의 아픔도 한 번 당해보고, 그러나 승복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해보고. 나는 인정 못하겠다, 이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19살 돼서 대통령 선거에, 아니지. 선거법이 바뀌었지. 만 18세, 이제는. 그렇죠? 이번 총선에서 고등학교 3학년 세기를 빠른 애들이 51만 명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지역구.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놓은 게 뭐예요? 무료 와이파이. 그렇죠? 무료 와이파이. 이거 커요. 이십대들한테. 그러니까.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는. 차라리 무료 엘티를 하지 그러나. 그래서. 그래서 무료. 그렇죠? 예. 전혀 동의하지 못하시고 있어요. 순간 표정이 이렇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무슨 생뚱맞은 공약이래. 아닙니다. 그걸 고마워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무료 와이파이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세계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육상 실크로드와 바다 실크로드를 다 우리가 먹겠어요. 이 말입니다. 당연히 이 계획을 발표하고 나자마자 2017년부터 벌어졌던 거 뭐예요?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이거를 지금 중국한테 고대로 넘기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국 대통령 같으면 중국도 이제 커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트럼프가 참 퍽이나 그렇게 하겠어요. 오바마도 안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오바마가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 탄핵당할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아시겠습니까? 바다 세력 육상 세력에서 먼저 징기스칸이 대륙을 이렇게 딱 장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럽 세력들이 이기로는 못 가겠네. 우리도 장안의 비단을 차지하고 싶고 우리도 콘스탄티노플에 가고 싶은데 이렇게 하니까 못 가겠네. 이쪽에 보니까 어디에 누가 와? 통행세 엄마 삼백 배네 인마. 저거 마음대로잖아. 부르는 게 값이잖아.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소하겠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바닷길을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는 해양 세력이 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은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있어라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가 대륙도 먹고 해양도 먹겠대. 국가로서 목표는 그렇게 세울 수 있지. 단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왜? 여기는 중국과 소련이 지금 몽골을 옛날 몽골을 대체한다 하더라도 바닷길은요. 영국 프랑스와 함께 절대 패권자 누구야? 미국이 딱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죠? 야 니들 그렇게 잠수함이 많아? 니들 그렇게 항공모함이 많아? 그렇죠? 니들 그렇게 신무기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미중 무역 전쟁은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국제 정세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되십니까? 맞죠? 그러면 중국이 후발주자니까 중국이 지하물이 도메스틱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션이 높다고 쳐더라도 국내 총생산이 확 넘어져요. 15억이 뭐 100달러씩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마오쩌둥이가 같은 토법 제철 운동이 그거야. 집에 있는 무쇠 가마솥을 다 빼가지고 제철로 쓰자는 거예요. 그런 황당하고 무식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토법 제철하고 같이 했던 정책이 뭐야. 벼를 갉아먹는다고 참새를 다 죽이라고 하는 황당한 정책을 펼쳤어요. 저 새는 나쁜 새다. 그 말 한마디에 전 중국 공산당들이 해가지고 일인당 십만 마리씩 잡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더 흉년이 들었어 벼멸구를 안 갉아먹어가지고. 참새가 벼멸구를 먹어주잖아요. 그렇죠. 그 간단한 거를 몰랐는 거라 쥐방 멸이나 하지 그라노 지금 괜히 흑사병 돌고 말이죠 예. 그러니 참 내가 하여튼 뭘 해도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행동이. 이제 여기까지 보시니 어떻습니까 백이성 강사 이렇게 쫙 흘러와서 요렇게 딱 갔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예 실장님 굉장히 이해가 되시는 정말 그 제가 잘못 발음한 대로 다이나믹한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저 뒤에 저 여직원이 가장 즐거워하세요. 표정이 굉장히 긍정적이신 모양이네요 예 자 다음 가보시겠습니다. 아 오늘 분위기 좋다 야 왜 그런데 잘 보십니다 우리가 이 여자 누구입니까 이 여자 이 여성분 차이 인원 차이 인원 최영문입니다 최영문. 최는 최씨라 할 때 최점. 최씨라 씨도 조금 중국 아마 쪽이실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맞다고 그러니까 최씨 성 자체가 옛날에 여러분 그 종이를 발명하신 분이 누구야 채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려놓은 굉장히 유서 깊은 성지예요 이게. 예 그래서 체라는 게 이게 뭐 시쿠드 리드 더 온리 차이니즈 데모크라시 뭐예요. 중국 사람 중에 유일하게 민주주의하고 있다. 홍콩은 지금 민주주의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캐리 람이라는 한 행정장관이 지 멋대로 하고 있잖아 시진핑 지시 받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중국 한번 가볼까요 그다음에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시진핑이 뭐 이렇게 명상단체도 뭐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파룽궁이라고 그걸 막 잡았. 그 애가 뭐. 디 온리 차이니즈 데모크라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일하게 중국으로서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를 하고 있고 이 여자가 그 리더다 이 말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이 사람을 선거 지난 1월 11일 날 대만 총통선거에서 승리하고 자기가 이끄는 정당인 민주진보당 민진당이 총입법은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백 열세 석 가운데 육십 한 석 그리고 민진당이 좀 불리하다 싶은 지역의 민진당 당적으로는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민진당이 지원하는 무소속 의석으로 내석을 당선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달인가 당적을 이제 민진당으로 한대요 그 사람들이 그냥 내석을 당선시키고 총 육십 오 석을 차지함으로써 완전 과반수를 넘겼죠. 이게 뭐냐 이분의 캐치 프레이즈는 오직 하나. 뭐야 반 시진핑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타이완은 독립하겠다. 이분이 바로 1947년도에 대륙에서 장제스하고 국민당의 장제스하고 공산당 마오쩌둥이 국공 내전을 붙어갖고 마오쩌둥이 이깁니다. 그래서 대만으로 다 철수할 때 외래인이라 그래 그걸 아시겠습니까 외래인. 장제스 국민당파가 이렇게 외래인으로 들어가 갖고 본성파를 2월 28일 날인가 타이페이 시장에서 담배 팔던 할머니한테 니 담배 왜 팔아 이라다가 그 할머니들 또 그런 데서 노점 장사하시는 할머니들이 기가 장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대 들었어. 니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하느냐. 총 개머리판으로 그 할머니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장사하던 청년 아줌마 사장들이 전부 다 달라들었던 거야. 뭐야 민중 소요가 일어나는데 자그마치 예 십 칠만 명 정도를 국민당에 학살합니다. 이게 이 팔 사건입니다. 천구백사십 칠년도 이 팔 사건 이 팔 사건 이후로 사십 칠년부터 구십 육 년까지 타이완은 이름만 자유 중국이지 선거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국민당 개혁령이었어요. 구십 육 년부터 총통 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중국을 자유 중국이라고 불렀어요. 투표도 못하는데. 그러니 그 이 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규명해서 국민당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쪽이 바로 차이 잉원의 민진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진핑은 자유 인원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만 없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지지율이 엄청 떨어졌어. 2018년 11월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해버렸어요. 중간 지방선거에서. 그래서 자기가 당 책임자에서도 물러났었습니다. 총통만 하겠다. 당대표는 사직한다. 그렇게 물러났었는데 세상에 그 물러나자마자 2019년 3월부터 뭔 일이 터졌습니까.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열렸는데 그게 사실 대만에 놀러간 홍콩 이 남녀가 남자가 여자를 이게 아마 데이트 폭력으로 싸우다가 살해를 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어가지고 중국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홍콩 사람들 생각할 때는 그 규정의 포괄 규정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중국에 조금 반대했던 홍콩의 민주인사들을 아마 중국 본토로 데려가 압송하는 악용될 것이다. 이 규정이. 그래서 이거를 폐지해라. 라고 싸운 거예요. 그거를 중국이 5개월에 걸쳐서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일국 양재 한 나라에 두 가지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쪽 양재에다가 중점을 둔 게 아니라 일국에다가 중점을 줬단 말이에요. 시진핑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시민들에게 총을 발사한다든지 막 몽둥이네 두드리게 패가지고 한다든지 5일간 건물에 감금해놓고 물을 끊어버리고 전기도 끊어버리니까 이 대소변을 볼 수가 있나 수세식 변소인데 대소변을 볼 수가 있나 밥을 먹을 수 있나 물을 먹을 수가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와라 항복해라 뭐 중국은 니들한테 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본 대만 사람들이 이야 이거 국민당 찍었다가는 우리가 저 꼴보다 더 심하게 당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 지지율이 차이인권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크로스됩니다. 그로스되면서 완전히 압승 요번에 813만 평가 817만 평가를 득표하면서 96년 이후에 총통선거 24년 역사상 최다 득표를 해가지고 됩니다. 재집권하는 거죠. 홍콩은 8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지만. 그래서 요 장면은 뭐냐 하면 1971년도에 장제스의 중국만 그러니까 타이완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했었습니다. 유엔에서. 말 그대로 차이나 우리가 아는 지금 중국을 옛날에 그게 중국 공산당이에요. 준공 그랬잖아. 준공은.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러다가 71년도에 닉슨 독트린이라는 걸 하면서 핑퐁 외교를 하잖아요. 그때 차이나가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 가는 조건으로 핑퐁 외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기 외교부장 황화라고 하는 마오쩌둥과 등소평의 최측근이에요. 얘가 얘가 그 유엔의장이 땅땅땅 치는 그 순간 대만의 이 표정 보세요. 타이완의 이 표정. 이 황화의 표정 보십시오. 요거를 찍은 작가가 사진 작가가 어떻게 돼? 퓰리처 상을 봤습니다.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다. 역사를 바꾸는 칠십일 년도. 하하하하 이렇게 웃고 있는 거. 그다음에 대만은 진짜 울지만 않는다 뿐이지.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더 말씀드릴까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고등학교 동기예요. 친한 데 이념이 갈린 거죠. 예. 친해. 이념이 갈린 거야. 참 이 남북 분단만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게 뭐라 이걸 한자로 제가 일부러 좀 있어 보이려고 한자로 가져왔습니다. 양쪽 여기가 타이완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제 저장성이라든가 푸젠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돼? 양쪽 코스트라인 해안가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야. 양안 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양안 관계. 이해가 되시나요? 처음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이게 잘 모르거든 그래서. 근데 강사님 국민당이면은 그 옛날에 장제스 그쪽에. 국민당 그. 예예 예 그렇죠. 그럼 시진핑 쪽하고는 반대판. 그러니까 구십일 년부터 친해진 거예요. 등소평이 개혁 개방 노선을 딱 걸으면서. 아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와 적극적으로 동화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 인원의 민진당은요? 아니다. 우리 타이완이 그동안 중소기업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왔냐. 우리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야. 그러니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하지만 우리의 무역 중요 3대 상대국 중에 하나는 분명한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 인원이 일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일본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차이 인원 총통에 대한 좋은 얘기를 했더니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어디서 감히 친일파를 가지고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차이 인원이 우리나라 이게 보기 좋게 정치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차이 인원이 선거에서 이기자 어제 아침에 뭐가 체결됐나요. 삼일 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일차 중국이 이천만 달러의 관세를. 무는 걸로. 결정이 났죠 왜 차이 인원이 이겼거든.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가 힘 딱 주고 하는 거예요 시진핑이 뭐 좀 고마 까불지 말이죠. 뭐 전 세계적으로 지지도 별로 못 받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대만 지지도 못 받으면서 뭐 우리 지지를 받으려고 그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나라도 지지 안 해주네. 요거를. 대만이 딱 이기니까 갑자기. 그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또 한 나라가 흥분하겠죠 누가 흥분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잠이 오겠어요. 야 이거 그렇게까지 선물을 퍼부었는데도 이겨불어야 그렇지 않겠어요. 중국이요 국민당을 이기게 하려고 얼마나 무역을 이렇게 터주고 이랬는지 아십니까. 어 대만이 오라 이라고 막 복권성 성주 보내가지고 그 바람에 있는 성주 보내가지고 아유 우리가 뭐 남이 아니지요 뭐 이라고. 남이 아니죠 이런 거 우리 좀 귀에 익지요. 예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줬는데도 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또 김정은이는 쓸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월달까지 금강산 시설 다 철수해 이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가만 놔두면 지가 로켓포를 쏠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거 어떻게 철수해요 건물을 부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그죠 예 바로 그 말입니다. 다음 남아가겠습니다. 신장위구르라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장위구르. 신장위구르. 요기입니다 요기. 작년 십일월 십일월에 미국 트럼프 상하원 그 의원이 그 의회가요 통과시킨 인권 결의안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위구르의 위구르족을 더 이상 탄압하지 마세요 하는 인권 결의안입니다. 그 왜 냈을까요. 시진핑이 열받으라고. 아니 이거 위구르족의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내가 수호해야 되겠다는 것도 분명히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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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저기 저 맹자라는 책이나 사마천의 사기 보세요. 그게 좀 이상한 논리긴 한데 옛날에 중국의 그런 왜 뭐 그런 거 있잖아 서주시대라고 여러분 아세요. 주나라시대 문왕과 무왕이 이렇게 그래서 문무라고 글월문하고 힘쓸무라고 해서 문무가 조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온 말이거든. 문왕과 무왕이 처음에 있을 때에는 주변의 부족국가에서 우리 그 부족의 족장 우리 군왕이 무도하고 황포하니 무왕과 무왕이 와서 좀 정벌해 주시오라고 얘기한답니다. 말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논리를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슨 종주국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종주국. 근데 이게 너무 나가서 뭐 예전에 무슨 하늘이 내린 조국이니 이런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력과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파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미국에 집중할 때가 유현진이 공 던질 때 아니에요. 맞죠 타이거 우즈가 이렇게 탁 휘두를 때 사람들이 미국 이거 그렇지 않겠나 박세리 박인비가 다 어디서 주로 우승해요 미국에서 우승하잖아. 브리티시 오프는 영국인데요 뭐 그런 할 말은 없어요 일 년에 한 번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미국이 그런 문화를 다 선도한단 말이에요 디즈니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미국 만화예요 그게 뭐 소련 만화예요 뭐예요 여러분 소련 영화 중에 아시는 거 뭐 있어요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이런 거 왜. 여러분 북한 영화 중에 아는 거 뭐 있어 이등방문 안중근 이등방문을 쏘다 이런 거 말고. 아는 거 뭐 있어요. 뭐 임 그렇지 뭐 임 그거 몰라 막 그랬더니 그렇지 뭐 마음날 뭐 저것끼리 뭐 공훈 배우 해서 난리를 쳐요 저것끼리 국제 영화제에서 기생충 같은 성적도 한 번도. 기생충 같은이라고 하는 외국인들 문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영화 작품 기생충 같은 것도. 그런 성적도 한 번도 올린 적도 없잖아 자기네들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중에는 좀 마음에 와닿는 게 몇 개 있죠 몇 개 있잖아 중국 영화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뭐 있어요 홍콩입니다. 예 홍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없죠 예 예 패왕별이 홍콩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 그러면 여러분 붉은 수수반이 뭐 장예모 감독이라고 여러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여배우 요즘은 그 여배우가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겼는데 공리 중국말로 이제 국미 그러잖아 그 다음에 저기 판빙빙. 판빙빙 판빙빙이 그 갇히는 바람에 그것도 대만 사람들한테 엄청난 표심에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이 세력을 뻗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다 한국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어떻게 돼요. 죄형 뭐 법정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뭐 변호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해야 되고 그 고지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무리 죽일 놈이더라도 형사가 처벌받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위반됐다 이래가지고 그죠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해가지고 이제 검사는 수사에 끼어들 수도 없어 이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수사에서 가져오면 무조건 기소해야 돼 무조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그런 체제를 사시는 자리 이해를 못 하겠죠 공산주의 쪽 애들은. 그죠 아니 저 죽일 놈이 저거를 왜 안 잡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거는 누구세 사이고 이마 그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쪽에 여기 신장성이 청나라 강희제. 이게 옹정제 권융제 때 완전히 정복된 땅입니다. 몸에서 향기가 나는 왕비가 그 준가르라고 하는 저 지역을 준가르 혹은 가르준 이렇게 불렀거든. 준가르하고 가르준 지역의 왕의 왕비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권융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왕비는 죽이지 말고 생포와서 데리고 오느라.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생포에서 데려왔어요 그래서 끝까지. 권융제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팔 개월 만에 그 권융제 엄마에 의해가지고 니 때문에 청나라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독살시켜 버립니다 그 여자를 그 여자를 그래서 향기가 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향비라고 부릅니다 향비.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 지역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미인이 누구예요 향비를 생각한다면. 그 중국의 뭐 구리나자나 이런 여성분들 보시면 돼 구리나자라고 그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중국 여자 중에 제일 예쁘다는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태어나긴 여기 우르무츠에서 태어났는데 연변에서 영화학원 다닌 비리러바라는 그 분도 계시고. 여러분 가장 그 정하는 거는 미녀들의 수다에 나왔던 여러분 구잘 투르수노바라는 분 모르십니까 구잘이라는 분. 저기 그거 우즈베키스탄 김태희라는 그 모르세요 이제는 그분이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으로 귀화하셨어요. 한국 분이세요 그거 유튜브 하세요 구잘 티비. 예 구잘 티비 나는 구잘하고 전혀 몰라요 예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미인이시더라고 그래서 자 보십시다 여기가 터키가 있죠 이쪽에 신장 위구르가 있습니다 터키는. 중국말로 발음하면 돌궐이에요 돌궐. 돌궐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쪽을 보면 서돌궐 여기는요 동돌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동돌궐 지역이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에 자기 나라를 세우겠다 왜 여기에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두 가지의 자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늘 등장하는 자원 딱 있을 것 같잖아 석유. 사막을 파면 석유가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건조한 지역이고 요 위쪽에 보시면 텐산산맥이라고 하는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천산산맥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천산산맥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기 때문에 이 산이 빙하수가 흘러내려온다 그래서 빙하수가 전부 지하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예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전부 다 지하로 수로를 팝니다 수로를 지하수로를 파는데 지하에는 이렇게 그 땅 위에는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걸 수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그렇게 댑니다. 건조한데 지하수에 맑은 물 그것도 아주 차가운 물이잖아요. 지하로 계속 흘러오니까 이는 차가운 물이 오니까 짧은 긴 나무는 못 자라도 짧은 나무는 양식이 가능하더라. 비닐하우스에서. 그럼 어떤 나무? 포도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로스차일드 가문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계 최고의 포도주 뭐야? 샤또, 무통 뒤에 뭐야? 로쉘트 이렇게 붙죠. 로쉘트가 바로 로스차일드를 영어식으로 읽은 겁니다. 로즈의 쉘트, 방패. 그 가문의 이런 문양이 장미의 방패를 이렇게 도장으로 삼거든요. 샤또, 무통. 샤또, 무통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노블레스 축에도 못 끼는 사람이에요. 샤또, 무통. 샤또, 라피트. 이 두 종류죠. 그래서 샤또, 무통하고 샤또, 라피트를 프랑스, 보르도하고 벌건디 지방에서 부르고뉴라고 하는 지방에서 많이 생산하려고 하다가 베네치아라든지 지울리아라든지 이탈리아 지역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다가 나폴리에서도 하다가 점점 거기서 뭐가 비싸져요? 임금비가 비싸지거든.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임금비가 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의 질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죠? 여기에 만들어보자 하고 많이 바람을 넣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독립하겠다. 왜 독립을 그냥 합니까? 먹고 살만해야 하지. 중국은 아니 그 분은 내가 묵어야지 시진핑이 생각할 때는. 내가 묵어야지 얘기들 이거 가지고 독립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없잖아. 우리는 뭐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게 가? 우리가 개가? 네가 닭이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나 닭이나 그렇습니까? 그러니. 신정위구르 자치주의의 이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부터 정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거를 그냥 딱 중국식으로 보도 통제하고 드론으로도 못 짓게 하고 언론 기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어쩌다가 홍콩이나 광저우 쪽으로 도망을 내려온 테러리스트들이 한 10년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갑자기 역에서 아무 시민이나 막 대고 찔러버린 거예요. 테러죠. 내 자식이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혼비 백산했죠. 갑자기 뭐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럴 수가.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왜 외부 국제사회의 이 심각성을 내가 알리겠다. 그 테러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왜 중국은 이걸 포기 못하는가. 중국으로서는 신정위구르는 1차 농산물이나 1차 석유 채굴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먹고 사는 계획을 세웠겠지만 중국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앙아시아의 신실크로드. 아까 앞에 지도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앞부분. 앞부분. 다시 앞부분. 이 실크로드에 정확하게 우르무치가 길목이죠. 절대로 중국으로서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포기했다가는 엄청난 국부자원이 사라진다. 그럼 이 신정위구르가 이거를 독립해서 이거 중국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미국이 있는 거죠. 필연적으로 이 운동이 2017년부터 일어났으니 2017년부터 무역분쟁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계관의 대강을 1부에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가 되시나요. 잠시 5분 쉬었다가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